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적으로 99% 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읽고 했을 것입니다. 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 정말 인간과 침팬지는 공통조상을 가진 사촌쯤으로 여겨지는데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잘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믿도록 의도된 내용이라는 것 알고 있나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염색체는 23쌍이고 침팬지는 24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타래처럼 정교하게 꼬여있는 염색체를 쭉 풀면 DNA 염기상이 나옵니다. 인간은 DNA가 약 30억상 정도이고 침팬지는 사람보다 약 10%가 더 많은 33억상 정도입니다. 단순히 DNA 염기 서열 개수로만 보아도 약 99% 같다는 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99% 같다는 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30억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99% 즉 29억 7천만개의 염기 서열이 같고 3천만개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가 99% 같다는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요? 보노보노는 피그미 침팬지라 불리는데요. 2002년 아사오 후지야마 등 여러 일본 과학자들은 보노보노의 염기 서열을 해독했습니다. 언론들은 논문을 이용해 보노보노의 유전체와 사람의 유전체는 거의 동일하다 98.7%가 같다고 요런하게 선전했습니다. 아사오 후지야마 등의 연구진은 인간과 침팬지의 DNA 중에서 1% 미만인 19만8천개 정도의 염기를 비교해서 1.3%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2005년 침팬지 시퀀싱 및 분석 컨소시엄의 연구자들은 24억개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1.23% 차이 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결과로 정말 인간과 침팬지는 무척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사실이 들어 있는데요. 아사오 후지야마의 이 연구를 로이 브리튼 등의 다른 연구진이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삽입이나 삭제 그리고 비정렬 지역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두 개의 DNA 서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서열이 사람의 서열이고 아래에 있는 서열이 침팬지의 서열이라고 합시다. 두 개의 서열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의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사오 후지야마의 연구에서는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고 이유를 대서 차이를 계산하는 것에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A 대신에 G가 있고 T 대신에 G가 보이지요. 이 부분을 돌연변이 된 것으로 여기고 이 부분만 DNA가 서로 다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20개의 차이가 2개의 차이로 계산된 것이지요. 이것은 2005년 침팬지 시퀀싱 및 분석 컨소시엄의 연구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이 연구에서도 역시 돌연변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만 계산한 것입니다. 로이 브리트는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 비교 연구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사오 후지야마 등의 연구에서 뺐던 삽입, 삭제 지역과 비정렬 지역을 포함해서 계산했더니 5% 차이 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98.7%에서 95%로 감소된 것이죠. 이 연구는 비교관찰입니다. 받아들이기에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정직한 연구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5% 차이 난다는 것은 주목해서 봐야 하는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려 1억 5천만 개의 DNA 염기쌍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간과 침팬지 DNA를 비교할 때 무엇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수치는 또 달라집니다. 삽입, 삭제, 비정렬 외에도 정확하게 수치로 말하기 어려운 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인간과 침팬지는 86.7% 정도만 유사하다는 2003년 안자의 다스야 등 연구진의 연구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연구진의 논문입니다. 86.7%라니 정말로 큰 차이이죠. 이것 말고도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02년 아사오 후지야마 등의 논문은 사람과 침팬지가 98.7% 같다는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 즉 침팬지의 염기 서열에서 돌연변이 발생된 것이라 여기고 사람과 차이 나는 부분이 1.3% 정도라는 발표였습니다. 인간과 침팬지가 98.7%로 갔다가 아니고 돌연변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만 1.3% 차이 난다는 연구였지요. 그러나 문제는 언론과 진화론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이죠. 누군가는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크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이슈를 만들어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이들의 의도대로 이제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9% 같다는 것은 진실과는 다르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9% 같다는 말을 쉽게 믿을까요? 이렇게 명백하게 의도된 전달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과 합리적인 다른 연구의 결과를 말해줘도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진화론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믿게 된 것이죠.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만나는 대상이죠. 유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육기 12장 7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만물을 묻고 따져서 살펴보아도 이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살펴보고 침팬치도 살펴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침팬치는 침팬치로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인간의 염색체는 23쌍, 침팬치의 염색체는 24쌍이라는 것. 2. 인간의 DNA 염기서열은 약 30억상, 침팬치는 약 33억상이라는 것. 3. 인간과 침팬치의 DNA를 비교할 때 차이나는 모든 것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만 비교했더니 1.3% 정도 차이 난다는 것. 4. 서로 다른 여러가지 것들을 넣어서 비교하면 81%에서 87% 정도만 유사하다는 것. 5. 99% 같다는 말은 진화론적 시각으로 왜곡된 말이라는 것. 6.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인간과 침팬치가 사촌쯤으로 여겨지는 것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잘못 단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6. 인간과 침팬치가 사촌쯤으로 여겨지는 것은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잘못 단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